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를 앞두면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가 이 선거제도 개혁이죠. 특히 내년에는 총선을 앞둔 터라 더 민감한 사안인 듯한데요. 이 선거제도 개혁, 그렇다면 왜 선거를 앞두고 매번 제기되는 건가요? 국회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비생산적인 겁니다. 항상 이렇게 어떤 논점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감정적인 대림만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봉착한 상황입니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어떤 시대정신이냐라는 의문들이 많은데 저는 다원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표성 면에서도 국민의 구조와 똑같은 구조를 만들려는 그런 선거제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비례성인데요. 지금은 표를 얻은 만큼 국회가 의석수를 나눠 갖지 않습니다. 또 국고보조원 같은 경우도 타지 양당들에게 유리하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대표성과 비례성을 좀 더 국민들의 뜻에 맞게 저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자는 목소리가 들끓겠죠. 그러면 바꿔야 되는 문제가 뭐냐. 크게 두 가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례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께 받는 지지율만큼 국회에 있는 의석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0, 40% 받는 정당들이 국회의석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10문제 중에 4문제 풀어놓고 성적표에는 50점 적는 거예요. 성적 조작인 거죠. 불로소득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비례성의 위기가 대표성의 위기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약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의 표가 투표하면은 있는데 결과지에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2000년대 들어서 치른 총선 중에서 4표가 가장 적었던 선거가 바로 지난 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4%였고요. 20대 총선에서는 4표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단 한 표만 이기면 40%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나 정당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민주권의 원칙이 분명한 대한민국에서 주권자가 사라진 국회는 주권자의 뜻을 대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권자로부터 신뢰를 받지도 못하죠. 지금 국회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꾸자는 겁니다. 시대정신에 기반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명분이고. 현실적으로 국회가 지금 선거제도를 손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 선거에 한해서 지금 시행되는 준연동형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180조인가 하는 조항에 보면 47석 전체에 대해서 연동형이 도입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바꿔야 된 이유가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특히 우리 경북 북부 지역 입장에서는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방의 어떤 정치 활성화라든가 지역균형 발전이 있어서 현재 선거제도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